안녕하세요. 신의한수의 우동균입니다. 태안에서 밀입국 보트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뻥뻥 뚫리는 처지가 되었나. 군부대가 뚫리고 대한민국의 항구가 뚫리고 또 이렇게 밀입국하는 정황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밀입국된 보트 알고보니까요. 군경은 이미 포착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뻔히 지켜보면서도 이것을 막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수준이 어디까지 떨어진 건지 참담한 신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박창훈 부장이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정체불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밀입국이 자행된 점도 충격적인 건데 이게 북한일 경우에 간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군경이 다 쳐다보고도 결국 놓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된 소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군경이 밀입국 보트를 13번이나 포착하고도 그냥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서요. 정말 군과 그리고 경찰의 경계망이 얼마나 허술하고 그리고 정말 일을 대충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의 보트는요. 태안 해양경찰서에서 제공한 밀입국 보트 중에 하나를 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이런 작은 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하는데 물론 몰랐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오전에 밀입국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해가 쨍쨍한 오전에 훤한 날씨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잡힌 밀입국자의 증언에 따르면요. 중국에서 태안까지 보트만 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밀입국자들이 40에서 60마력짜리의 소형 보트를 타고 이동을 했고요. 바다를 건너는데 평균 17시간 정도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약 300km 정도가 좀 넘는 그런 거리인데요. 그걸 17시간 동안 타고 왔다고 합니다. 밀입국자들은요. 중국에서 모집책이 채팅앱인 위챗을 통해서 희망자를 모집한다며 1인당 약 한국 돈으로 172만원에서 260만원 정도를 사서 받아가지고요. 필요한 기름이라든지 보트를 구입한 다음에 한국에서 이들을 도와줄 조력자들과 함께 팀별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충남의 밀입국한 소형 보트는요. 군 당국이 해안경계를 위해 운영 중인 여러 감시장비에 10여 차례 포착됐고 낚시배 등으로 오판해서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합참 관계자에 의하면 녹화된 해안 레이더 영상을 재확인한 결과 해당 보트로 추정할 수 있는 식별 가능 상태의 영상이 포착되지만 레이더 운영병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 합참의 이런 레이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요. 해안경찰도 같이 공유를 해서 해안경찰의 경비정이나 이런 감시망에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이걸 몰랐다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고 해군 그리고 해안경찰청에 있는 경비함과 해군 함정들이 충분히 다가가서 이들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더 운영병이 이것을 그냥 넘겼기 때문에 그냥 밀입국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경찰청의 경우에는요. 초동 대응을 소홀한 책임으로요. 하만식 태안해양경찰서장을 직위 해제하고요. 오운용 중부지방해안경찰청장을 경고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해안경찰청만의 문제인가? 해군과 육군의 경계병들은 도대체 무엇을 한 건지 이들에 대한 징계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러분들께 이 일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밀입국보트 발견일지가 4월 22일 의향리 해변이고요. 그리고 5월 23일 일리포 해변, 6월 4일 근옥면 마도방파제 앞에서 발견이 됐고요. 지금 이 밀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현재 5월에 입국한 8명 중 4명과 운송직 2명 등 6명이 해경에 붙잡혀 구속이 됐고요. 나머지 4명은 지금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월에 밀입국한 중국인 5명 가운데 2명도 최근 체포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제 밀입국한 사람들은 아직 행방이 묘연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판단하건대 군이 얼마나 해안경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고 그리고 군경이 합동으로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인력들이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것은 320km면 북한의 남포해변에서 오는 거리랑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침투했다고 했을 때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북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 소름 끼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발견을 밤이라서 못 봤다 이거 아니라 대낮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시야가 뚫려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뻔히 보고도 그걸 낚시배로 착각했다? 하여튼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이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바람에 이런 밀입국이 지금 발생했다는 거고 문제는 이 지역의 밀입국이 지금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면 경계를 강화해야죠. 아니 5월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당연히 우리가 더 주시하고 뭐 하고 해야 되고 또 이제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6월 달에도 이런 일이 또 발생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결국 못 잡아냈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지금 저들이 말하기를 중국인 밀입국자들이다라고 말하지만 이 다음 차례가 만약 북한 간첩이라면 지난해 그 삼척항에서 벌어졌던 그 목선이 들어온 과정 그것도 결국 뻥뻥 뚫린 채로 결국 방파제 안까지 다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정말 이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지금은 보트를 놔두고 갔기 때문에 발견이 된 건데요. 만약에 밀입국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농사를 짓는 데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민으로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만약에 중국으로 떠나버렸다면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밀입국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밀입국한 사람들이 나간 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해경과 해군 그리고 육군에서 총체적인 난국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어떻게 보면 대책을 빨리 만들어서 신속하게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태안군의 가세로 태안군 군수도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능력이 있고 분명히 뭔가 어떻게 해야지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잘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세로 태안군수도 제가 봤을 때는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태안에 이렇게 밀입국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주민들이 공포에 떤다면 태안군을 어떻게 보면 행정의 총책임자인 가세로 태안군수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가세로가 됐건 누가 됐던 간에 하여튼 관련자들은 반드시 이번에 1벌 100개에서 무엇이 잘못된지 단 하나 따져보고 또 그 책임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정말 이게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경계태세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기사 해군사령문도 70대 어르신이 정문으로 그냥 뻥뻥 뚫고 들어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대한민국 더 이상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아 이거 참 막아야 될 텐데 그래도 우리가 참고 또 참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저들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상황을 모두 다 기억해두고 그리고 좋은 세상이 오거든 이거 다 때려잡고 우리가 또 바로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신해안수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마다 추천 꼭 눌러주셔서 이 영상이 외부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약재 중에서는 최고 주의를 차지하는 게 이 녹용이라고 한다면 녹용에 버금가는 위치에 있는 것이 동충화초와 바로 홍삼입니다. 노존녹용 전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점을 우선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홍삼과... 사실 녹용이 사슴이 생장하기가 가장 최적지가 바로 아바이스크농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예로부터 자랑하던 물품이 있습니다. 바로 파낙스, 만병통치라는 라틴어가 붙어있는 인삼의 생산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에서도 특히 금산지역 같은 경우는 인삼을 키우기가 매우 훌륭한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금산인삼 무척 유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인삼보다 홍삼 같은 경우는요. 인삼을 쪄서 빨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홍삼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영양성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금산홍삼과 아바이스크농장의 노용이 만나서 퓨전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구전녹삼 그것도 신의 한수 단독특가 3박스 90개요 90개 이 90개를 24만 8천원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진기한 기회인 게 무엇이냐면 지금 최초로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신의 한수에서 최초로 한정 물량입니다. 천박스가 오직 신의 한수만 제공을 하고 있고 정상가에서 무려 40%를 할인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처음 드시는 분들이 이번에 구전녹삼을 시작을 하시고 세 박스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박스는 내가 먹고 두 박스는 감사한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분 같은 경우도 구전녹삼 한 박스를 받으면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디자인이 무척 이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선물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고요. 천박스 한정 판매 구전녹삼 세 박스 90호에 24만 8천원 이것은 정말 놓치기 힘든 기회입니다. 구전녹용 최초로 드디어 녹용과 홍삼을 모두 담은 구전녹삼이 출시되었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분들 지금 바로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주문하시면 정말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박스 해갖고 24만 8천원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아 여기다가 여기 이게 또 뭐냐 장바구니 아닙니까? 장바구니 이렇게 장바구니까지 신혜안수 장바구니까지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우리 가족 장바구니까지 신혜안수 장바구니까지 이렇게 드리니까요. 구전녹삼이라고 써있고 구전녹삼 다 포함해서 24만 8천원 389-7777 지금 빨리 전화 주셔야 돼요.